이게 벨벳이야. 조금 전에 심었던 벨벳인데 자국이 달려있는거. 이제 봄되면 터지면서 자국이 달려있지. 벨벳은 진짜 부드럽다.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딱딱해지지. 뭐든지 지금 제일 겨울에는 수분이 없어질 때니까 거기서 지수분을 먹고 자라서 겨울에 제일 말랑말랑. 날씨가 완전 밤에는 추운데도 이렇게. 지금 꽁꽁 얼었잖아 수도물. 이렇게 오늘 2월 26일인데도 수도관이 꽁꽁 얼었어요. 근데 벨벳은 벨벳뿐만 아니라 바위솔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구독자님들 겨울에 드러나야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얼어죽을. 아 춥다 언니.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